아, 부장님. 이쪽으로. 여기 앉지. 아, 뭐야, 뭐야, 어, 어. 아, 여기, 여기. 아, 이런 거 하지 마, 이런 거 하지 마. 이거 회사에 있으면은. 이러고 있는 탈탈판을 지켰다가. 예, 예, 예. 이렇게 나와 놔줘 봐야지. 아, 나는 저 편이 안 돼, 회사 놔줘. 아, 그러니까 부장님이 참 요즘 부장님들답게 아니라 참 트렌디하고, 오픈마인드, 열려있고. 이게 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부장님 법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해. 아, 참. 요즘 젊은 사람 트렌디를 따라 놔야 돼. 아, 진짜 이런, 근데 요새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부장님 전 없거든요. 아, 그래? 예, 예. 아, 이거 내가 장대를 드릴 것 같아. 아유, 그래. 트렌드를 잡혀야 돼. 예, 예. 그래서 말이야, 그 이번에 가는 찜제품이 있잖아. 예, 예. 누가 이건 뭘로 좀 전했나 그러는데.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전제품 출시일은 지금 나왔는데 이름을 아무래도 좀 요새 트렌드에 맞게 이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지어야 이게 좀 이게 화면에 봤을 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? 예, 그래서 제가 그 정수기 이름을 좀 트렌디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아, 그래? 어떻게 막 이름 만들었나? 네, 정수기 이름을 어쩔 음이 온 정수기 저철 쭈쭈 에디션.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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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쩔 음이 온 정수기 저철 쭈쭈 에디션. 그게 뭐, 그게 뭐야. 아니,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어쩔 TV 저철 냉장고 뭐 많이 쓰는 말입니다, 이게. 아니, 그거는 무슨 뜻이야. 그러니까 뜻은 없는데 어. 이게,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, LG전자에서도 아직 안 썼거든요. 어쩔 음이 온 정수기 저철 쭈쭈 에디션. 아, 뜻이 없는데. 뜻이 없는데. 아마 이거 20대 젊은이들한테 이제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 어쩔 음이 온 정수기 저철 쭈쭈 에디션. 어떻게 좀 보십니까? 그러면은 어쩔 음이 온 정수기 나이스 완판 사카는? 우와! 이거 맞아, 이거 맞아. 나이스 완판 사카? 아, 그래? 부장님 너무 빠르신데요, 이거. 아, 그래? 받아들이는 게 진짜. 어, 그러면은 이거 어쩔 커피맛 스페셜 쭈쭈 브라질 에디션. 뭐야! 저피 브라질 에디션은 저 처음 들어보는데. 이거 맞지? 왜 그래? 야, 진짜 부장님 나이스 샷 데트코 뱅뽕 제이슨. 아, 왜? 아이고, 이거 잔딜이가 이렇게 잘 받아주니까 이게. 요새는 마약보다 어쩔저쩔티비거든요, 중독성이. 아, 그래? 전화도 요새는 여보세요가 아니라 그 어쩔티비 저쩔티비로 받는 남자야, 요새. 잠깐만, 잠깐만.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네? 어, 예, 편하게 받으시죠. 어. 어, 어쩔티비 여보? 어. 아, 나 오늘 야근인데 저쩔티비. 아.. 저 다 어떻게 되지? 그럼 안 물 안 물. 물 안 물. 나 오늘 저녁 집에서 먹을 거 쭈? 그럼 설거지해야 되지. 그럼 개쾌티밭 좀, 나 먼저 끊지. 아, 진짜? 진짜, 너무 킹 받는 제너레이션이신데요? 아, 그래? 진짜 어쩔구장 저쩔구장 나이스 개기장? 아 그래? 아 진짜 알 거 디지 좀 야해. 아 어쩔쯤에 저쩔구장 개킹받는 건 아니지? 아 진짜! 그러면은 잠깐만. 그 이번에 김치냉장고 있잖아. 예예. 김치냉장고 이름은 뭐 어떻게 뭘로 사용되나? 정수기 이름처럼 김치냉장고도 최근 트렌디에 맞춰서 좀 만들어봤거든요. 아 그래? 한번 그럼 읍졸해보겠습니다. 어 뭐야? 어쩔 실비김치 300인장 찌찌 냉장고 에너지 소비 4등급 개킹받는 220V 제너레이션. 아 너무 좋은데? 괜찮습니까? 그리고 김치냉장고를 사면은 사은품으로다가 로봇 트랜스포머 청소기 휘발유 리트당 1974원 킹 제너레이션을 주는 건 아니지? 로봇 청소기 휘발유 1974원 제너레이션. 나이스 개샷구. 천질부장 개나이스 제이스. 어때? 괜찮지? 너무 킹받는 제너레이션인데. 이건 참 내가 한참 좀 젊어지는 기분인데? 아니 진짜 저번 주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뭐 불만상 한번 짓거려봐. 아 있는 거. 아 어쩔 부장 저쩔 불만상 뭐 어쩔 지구리. 아 어쩔 저기 저쩔 내리 편하게 한 거지. 그래 봐. 뭐 불만상. 아 어쩔 수 없는 걸. 아이씨 이거. 어쩔 부장 주말에 등산 가는 거 개쌈 뇌절TV, 개노젠TV, 제노콜라. 개 꼰대부장. 개절TV, 노젠TV 뭐? 그러면 너 네 목소리 김종욱 스페셜 에디션 알아보는데 스페셜 쿠포빵션. 저쩔 부장 개 꼰대부장 썩 꼰대부장 퇴사부장. 어쩔 때리 저쩔 때리 너 내일 당장 차에 쩍어. 어? 지금 내 절풀 내는 거야? 진짜. 강미실 커피 도둑 사표 쓰라면 매달 사표 제너레이션. 왜 아이고. 사표 쓰라면 매달 사표 제너레이션. 왜 아이고. 내가 어쩔 때려 저쩔 때려 이렇게 안 봤는데 저쩔 때려 내 목소리가 나온 거잖아. 쿠포빵공 부장 저쩔 부장 빠이 굿 빠이. 너는 개쌈한 거 다 있네 아주. 퇴사 제너레이션 썩 과능 에디션. 너 진짜 퇴사 어쩔 지구리 저쩔지구 쿠포빵. 빠이 제너레이션. 저요 개쌈까지 줘가지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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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내가 잘못 푹 본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